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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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거랑 물집 마실까요? 후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아 seeds 에어수ling 3markets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사장님이 다 서성거려 머리 어떻게 꽃을 버리고 가겠지 그니까 서성거려 지금 집사는 남편이랑 집주만 던지 그냥 남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도 다 골목골목마다 남편 어딨냐고 지금 나 저한테 솔직히 난 날때는 날때라는게 사진을 찍지 그니까는 지금 생긴거 아니야 계속 찍어줘요 아까 저랑도 찍고 그냥 그런 센스가 없는거야 사진 찍으면 어디서 찍어야 될지는 모르고 서로 생긴대로 사시는거지 뭐 상무님은 또 권사님한테 아주 당장돼 애교가 있는건 아니잖아 그냥 생긴대로 사시는거지 이야 멋있다 이제 배타고 나가서 배타고 멀리 나가서 도시로 찍으면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그것때문에 많은건 냄새가 돼 그거있다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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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아주 맛있다 진짜 맛있다 어 FRN wie 아 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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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바닥을 더 올려야 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은 도착할 때, 우리는 도착할 때까지도 원하거든요. 저희는 도착을 사용합니다. 오케이. 이쪽으로 와요. 네, 이쪽으로 와요. 여기가 당연히 매도옷이 있는덴데, 위험할 것 같아. 가파르네요. 귤비집격이고 가파르네요. 아아아아 메리 바 메리쿠 메리쿠 오오오 됐어 됐어. 굿. 다리 풀리니까 오히려 이런데 조심하세요. 다리 괜찮어? 잘 오셨어요. 힘들지? 힘들게. 잘 오셨어요. 잘 오셨어요. 대파로 가나 봐요. 한 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. 다리 풀리셨으니까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. 저쪽으로. 조심하세요. 이쪽으로 가시죠. 아. 와. 고춧가루 앞보고 경치만 보다가 여기 조심하시겠습니다. 또 내려가야 되겠네요. 여기 하나 더. 여긴 레일이 있어서 그래도 좀 나왔네. 저쪽을 잡고 아이고 지팡이 안에서 커다뻔. 아이고 지팡이 안에서 커다뻔. 숨전에 한 번 넘어지면 중심을 잘 잡고 있어요. 잘 오셨어요? 목사님이 그냥 묵은 것 같아. 아니 뭐 잘 오셨어요. 무거운 가방까지. 어. 야 시중에 바다까지 오셨잖아. 아름답네. 이게 산에서 본. 아 사진에서 본 데인데 여기. 여기구나. 이게 산과 산과 바다가 있다고 유명한 곳. 여기가. 여기가 사진이 많이 나오는 데 아닐까? 네. 사진이 본 것 같아요. 근데. 저게 이제 해가. 산으로 넘어갈 때. 그때. 서양 찍으면 뭐. 넘어가기 직전에. 그때 찬데요? 어짱을 artic 설계는 거에요. 은 하естén. 그럼 소울을 봐요.